안녕하세요 여러분 롤스드리즈 자영곳의 우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미지를 따서 이렇게 또는 이렇게 스트로크를 주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렇게 강아지나 자동차처럼 내가 원하는 이미지에 스트로크 즉 테두리를 주기 위해서는요 먼저 스트로크를 주고자 하는 이미지에 외곽선을 따라 선택 영역을 잡아줘야 해요 예제를 통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이 창 끄고 이미지를 한번 불러와 볼게요 앞전에 이미지를 포토샵에 불러올 때 기억나세요? 파일 오픈을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이 빈 여백을 더블클릭해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클릭하고 열기를 눌러서 불러와도 됩니다 저희 집 앞마당에 있는 강아지 사진을 불러왔어요 우리는 여기서 이 강아지의 외곽선을 따라서 선택 영역을 잡아서 스트로크를 줄 거예요 우리가 앞전에 배운 선택 영역 잡는 툴은 여기 화면 왼쪽에 보이는 툴박스에 마르키 툴이 있는데요 물론 꾹 눌러보면 동그라미 모양으로 선택 영역을 잡는 툴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선택 영역을 잡아보잖아요? 보는 것처럼 강아지 모양 그대로가 아니고 동그라미 모양이라서 이 툴은 그저 의미가 없어요 이럴 땐 우리는 라소 툴을 이용해서 조금 더 자유롭게 이미지를 딸 수 있어요 다시 툴박스를 보면요 여기 왼쪽 무브 툴 밑에 라소 툴이라는 게 있어요 이 라소 툴은요 보는 것처럼 마우스가 움직이는 모양 그대로 선택 영역을 잡을 수 있는 툴이에요 라소 툴을 이용해서 강아지의 외곽선을 한번 따보도록 할게요 실은 라소 툴을 이용해서 이 강아지의 외곽선을 이렇게 정확하게 따는 거는 정말 어려운 방법이거든요 그치만 우리는 어차피 이 강아지 이미지에 나중에 스트로크 즉 테두리를 줄 거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여백을 두고 이렇게 이미지를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화면이 너무 줌이 되어 있다거나 아웃이 되어 있으면요 키보드의 컨트롤 버튼을 누른 채로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를 눌러서 내가 보기에 편안한 크기로 맞춰놓고 이미지를 따면 돼요 저는 한 이 정도? 이 정도로 줌을 하고 라소 툴을 이용해서 강아지 외곽선을 한번 따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이렇게 가까이에서 따려고 하지 말고 외곽선 스트로크를 줄 거기 때문에 그냥 한 이 정도 여백을 두고 따도록 할게요 마우스를 한번 클릭한 상태에서요 이 강아지의 외곽선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미지를 따시면 됩니다 혹시나 이미지를 따다가 마우스가 너무 아래로 내려가서 다시 올리고 싶은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키보드에 스페이스바를 꾹 누르고 있으면 라소 툴이 손바닥 모양으로 아이콘이 바뀌거든요 이때 마우스를 다시 재정비를 하고 계속해서 따면 돼요 그런데 이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에서는요 절대로 클릭하고 있는 마우스의 손가락을 떼서는 안 돼요 그냥 마우스 위치만 옮기고 다시 키보드에 스페이스바를 떼고 계속해서 라소 툴을 이어가면 돼요 그리고 작업하다가 실수로 이렇게 밖으로 나가버리지 않아요? 선택 영역이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나중에 다시 수정할 수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두고 끝까지 라소 툴을 일단 이어 줄게요 자 이렇게 다 이어면요 이 강아지의 외곽선을 따라서 선택 영역이 활성화된 걸 볼 수 있어요 밖으로 나간 이 부분, 이 실수한 부분을 제거하려면요 라소 툴이 계속 선택된 상태에서 키보드에 Alt 버튼을 누르잖아요 Alt 버튼을 누르면 라소 툴 아이콘 옆에 마이너스 모양이 생기거든요 이 상태에서요, 즉 Alt 버튼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필요 없는 부분, 즉 실수한 부분을 이렇게 다시 모양을 그려서 클릭을 하면 그 영역만큼 활성 영역이 다시 제거가 돼요 즉 키보드에 Alt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요 라소 툴 옆에 마이너스 아이콘이 생기면서 이때는 내가 선택한 만큼 선택 영역에서 빼버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Shift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플러스 모양이 생기거든요 이때는 내가 선택한 만큼 선택 영역이 더 추가가 돼요 이렇게 즉 Alt 버튼은 빼기 내가 선택한 만큼 선택 영역 빼는 거고 Shift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내가 선택한 만큼 선택 영역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느냐 포토샵에서 선택 영역이 활성화 되어 있으면요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무조건 선택 영역이 1순위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바로 레이어를 복사하는 단축키 이것도 앞전에 배웠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네 맞아요 바로 Ctrl J를 누르면 선택 영역 부분을 레이어와 복사를 할 수 있어요 자 Ctrl J를 한번 눌러볼게요 Ctrl J 누르면 지금 뭔가 일어났거든요 눈치 채셨나요? 여기 오른쪽에 레이어 패널을 보시면요 백그라운드가 있고 레이어 1이라는 레이어가 있는데 이것만 봐도 지금 뭔가 백그라운드랑 다르게 바탕은 뭔가 이상한 무늬가 있고 이 강아지 모양만 따여있는 레이어가 복사된 것을 알 수 있어요 레이어 복사는 했지만 이게 지금 여전히 복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캔버스만 봐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이게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크기로 같은 레이어가 지금 복사돼서 위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백그라운드 레이어의 눈모양 아이콘을 눌러서 잠시 캔버스 위에서 제거를 해볼게요 자 눈모양을 눌러볼게요 누르면 이렇게 격자무늬라고 불리는 이런 모양의 바탕이 보이는데요 이 모양은 참고로 어떠한 색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흰색도 아니고 회색도 아닌 아무런 색상이 없는 알파 영역이에요 이렇게 색상이 없는 상태를 포토샵에서는 격자무늬로 보여주는 걸로 약속을 한 거예요 아마 포토샵 조금이라도 만져본 사람이면 이 모양을 자주 봤을 거예요 자 이제 외곽선을 땄으니 이 강아지에 스트로크 즉 테두리를 한번 줘볼게요 스트로크는 레이어 스타일이라는 옵션에서 줄 수 있어요 레이어 스타일 옵션을 띄우려면요 우리가 아까 복사했던 이 레이어 있죠 이 레이어의 빛 여백을요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뭔가 창이 하나 뜨거든요 지금 보시면 레이어 스타일이라고 적혀 있죠 여기 보시면 이 레이어에 아주 많은 스타일을 줄 수 있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는 스트로크를 주도록 할게요 여기 스트로크 부분을 클릭할게요 그러면 스트로크와 관련된 옵션 창이 보이거든요 여기서 몇 가지만 설명드리면요 컬러는요 내가 원하는 스트로크에 색상을 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저희는 그냥 흰색으로 할게요 그리고 사이즈는 말 그대로 이 스트로크의 두께를 정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포지션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포지션은 눌러보시면 아웃사이드, 인사이드, 센터가 있어요 아웃사이드는 말 그대로 스트로크를 밖으로 크게 키우겠다는 뜻이고요 인사이드는요 안으로 그 기준선에서 안으로 스트로크를 주겠다는 말이고 센터는 기준선을 반반 잘라서 안으로 반, 바깥으로 반 크기를 주겠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인사이드를 할게요 인사이드를 하고 어느 정도 36, 37 정도 스트로크를 줄게요 이 상태에서 OK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테두리가 있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외곽선이 지금 조금 딱딱하거든요 이 딱딱한 부분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여기 옆에 히스토리 창을 보면요 마지막으로 라소 툴로 이미지를 땄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 라소 툴 여기를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클릭을 하면 마지막으로 라소 툴로 외곽선을 땄던 여기 부분으로 돌아가거든요 이 상태에서요 처음에는 그냥 이 레이어를 바로 복사해서 스트로크를 줬지만 이번엔 이 선택 영역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해볼게요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화면 상단에 보시면 셀렉트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 셀렉트라는 메뉴를 누르고 여기 밑에 모디바이에 들어가면 여러가지 옵션이 있는데 이 중에 스무스라는 메뉴를 눌러볼게요 여기서 이 스무스 값을 얼마냐 주냐에 따라서 미리 선택된 선택 영역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 수 있거든요 지금은 한 적당히 20 정도 줘볼게요 그리고 OK를 누를게요 누르면 조금 더 선택 영역이 부드러워진 걸 볼 수 있거든요 이거를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다시 컨트롤 J를 눌러서 레이어를 하나 복사하고요 다시 백그란드 눈을 끄고 여기에 스트로크를 다시 줘볼게요 마찬가지로 빈 옆 빨크 더블 클릭해서 레이어 스타일을 띄우고 스트로크를 누르고 이번에는 이거를 조금 더 수치를 한 38, 39, 40 정도 줄게요 40 정도 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요 아까 전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외곽선이 있는 스트로크가 있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 더 팁을 알려드리자면요 이 라수 툴 말고요 라수 툴 옆에 있는 퀵 셀렉션 툴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되게 빠르게 선택 영역을 잡을 수 있는 툴이에요 이 툴을 이용해서 이 강아지를 따면 조금 더 정확하게 딸 수도 있어요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처음에 오픈한 상태로 돌아와서요 여기 툴박스에 보시면 라수 툴 옆에 퀵 셀렉션 툴이 있거든요 자 이 툴을 클릭하고요 그리고 이 브러쉬 모양이 지금 동그랗게 나오는데 이거를 키보드의 엔터키 위에 보시면 네모난 관로를 누르면요 크기를 더 키울 수도 있고 반대편의 걸 누르면 크기를 더 줄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퀵 셀렉션 툴뿐만 아니라 어지간한 브러쉬 모양의 툴에 다 쓰는 공통 단축키니까 꼭 알아두시길 바랄게요 자 무튼 이렇게 크기를 적당히 맞춰놓고요 이 강아지를 그냥 클릭만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그 영역만큼 알아서 인식해서 선택 영역이 활성화가 돼요 이렇게 해서 강아지를 한번 디테일하게 아까 라수 툴보다는 조금 더 경계선을 디테일하게 따보도록 할게요 퀵 셀렉션 툴도 아까 라수 툴과 마찬가지로 혹시나 다른 부분을 클릭해서 다른 부분의 활성 영역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키보드의 Alt 버튼을 누른 채로 다시 클릭하면 이 부분을 제거할 수 있어요 자 무튼 이렇게 선택 영역을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 잡았다 싶으면요 꼭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스무스 값을 좀 줘야 돼요 다시 메뉴에 셀렉트에 들어가서 Modify 그리고 스무스를 누를게요 여기서 적당히 또 한 20 정도 줄게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Ctrl J를 눌러서 레이어를 복사하고 기본 백그라운드 레이어 앱은 끄고요 자 아까 라수 툴보다는 확실하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미지를 땄죠 자 똑같이 레이어 스타일을 줄게요 복사한 이미지 레이어를 한번 클릭하고 빛 여백을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스트로크를 주면 됩니다 아까 전에 라수 툴로 줬던 스트로크 값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부자연스럽죠 이번에는 포지션을 인사이드가 아니고 아웃사이드로 줄게요 왜냐하면 라수 툴을 땄을 때는 경계선을 조금 더 주고 그러니까 여백을 조금 더 두고 이미지를 땄는데 이 퀵 셀렉션 툴로는 거의 가장자리에 따라서 이미지를 땄잖아요 그래서 아웃사이드를 주고 이 사이즈는 내가 원하는 만큼 줄게요 이번에는 한 30 정도만 줄게요 자 이렇게 하고 OK를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아까 전 라수 툴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미지에 스트로크를 준 강아지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장도 한번 해봐야겠죠 앞전에 배운 것처럼 파일 세이브의 줄을 누를게요 세이브의 줄을 누르고요 이번에는요 포맷을 앞전에는 jpg로 했는데 이번에는 png 파일로 할게요 이 png 파일로 하면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알파 값 있죠 즉 색상 영역이 없는 이 격자 무늬를 색상이 없는 상태로 저장을 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걸 jpg로 저장하면 똑같이 이 배경을 즉 알파 값을 흰색으로 저장을 해버리거든요 대신에 png로 저장하면 여기 지금 강아지와 여기 스트로크 모양만 딱 저장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png 포맷을 png로 하고 적당히 이름을 정하고 저장을 할게요 OK 누를게요 자 이렇게 저장을 하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포스터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파일에 플레이스를 눌러서 플레이스 인베티드 를 누르면 돼요 플레이스를 눌러서 아까 전에 png로 저장했던 강아지를 불러와 볼게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알파 값은 빠지고 지금 요 강아지와 스트로크만 들어간 형태로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어요 이번 시간에도 도움이 됐나요? 그렇다면 롤스토리 디자인 연구소 채널 꼭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알찬 정보들 계속해서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구독하기 버튼 누른다고 돈 나가는 거 아니니까 꼭꼭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